EPC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EPC 위키 오늘은 EPC 기업들의 경영 제1원칙이자 모든 업무에 기본이 되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다양한 EPC 프로젝트 현장에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이것 바로 안전인데요 수많은 EPC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매일 고도의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 활동이 매우 중요해요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EPC 산업의 안전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PC 위키 아홉 번째 궁금증 EPC 산업에서의 안전이란? EPC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언제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작업 계획부터 이행 여부 확인까지 매일 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요 세 가지 안전 활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인데요 위험성 평가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과정이에요 위험이 없는 작업 현장,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드는 게 위험성 평가의 목적인데요 작업 현장에 기계, 기구, 설비 등에서 사고가 날 위험은 없는지 유해한 물질은 없는지, 작업자들에게 문제는 없는지 등 사업장 내에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단계예요 또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게 돼요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절차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작업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다음으로는 작업자들이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작업자들이 작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예요 일반적으로 작업 허가서에는 작업 정보, 위험 평가, 보안 점검, 대응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돼요 하지만 프로젝트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조치와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작업 계획 시 확인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작업 허가서를 통해 사전에 작업의 위험 요소를 파악, 분석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대책을 수립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작업 허가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현장 점검 후에 점검 결과가 작성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툴박스 미팅의 약어인 TBM인데요 TBM은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작업자들에게 당일의 위험 작업, 위험 요소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그날의 작업 내용과 주요 공지 사항들을 모든 작업자들이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작업 시작 전 진행되는 TBM 시간에는 TBM 리더의 주도 하에 당일 작업의 핵심 준수 사항을 공유하고 안전 및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해요 이러한 절차를 포함해 보통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툴박스 미팅은 작업장의 종류, 환경 등에 따라 참가 인원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매우 다양하고 순서와 절차 역시 일부 혹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툴박스 미팅은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작업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 문제를 공유하며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처럼 TBM은 그날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전은 EPC 기업, EPC 산업의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원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EPC 기업들은 매일 진행되는 안전 활동들 외에도 모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채용시부터 주기적, 정기적,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진행해요 또한 사무실, 현장 등 모든 환경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 즉 일상에서의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항상 노력하는데요 이를 위해 대표적인 글로벌 EPC 기업인 삼성 E&A는 자체적인 대표 안전 브랜드 세일을 론칭했어요 존중, 소통, 예방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구성원 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소통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안전을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EPC 기업에서 안전을 제1의 경영 원칙으로 삼을 만큼 안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잘 알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